킹업커넥션 안녕하세요 킹업커넥션 킹번입니다 킹업커넥션 한, 둘, 셋! 하나! 둘! 하나! 하나! 둘, 셋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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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외! 누가 했고서 한 방에! 오버렁니다 우외! 3번째 회사 다행히 약불로 다행히 성공 4주 brutality 홀라고 아기 Blick 2 에이안 와허 자 유인건 선수 와우 자 심해집도 다이차기의 달인 오베스 자 유인건 선수 자 높이 보세요 높이 떠있는 높이 차고 나서도 한참 뒤에 떨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최우진 선수 머리비 올려놨죠 최우진 선수가 머리를 맞았다면 최우진 선수가 이번 대회 못나올뻔했네요 자 유인건 선수도 발차게 900 더 700 더 900 더 와우 자 여러분 마지막 거는 대작입니다 위력격파입니다 위력격파 900 자 이게 끝이 아니다 hatte 옛날14 아 네 오 üç opera 초 에러 딴디루 자들의 취미 공이 보호sei 윙우원 선수 하나! 둘! 셋! 자 윙우원 선수는 여기도 택시하시죠 하나 둘 찬득말로 그대로 도ourcing ν Intellizn 리 Genauin 선수는 유원 선수의 마지막 특기 무배권을 나는 결승전이다 라고 하고 참죠 2014 레드벨 레드벨킥댄 결승 세컨드 라운드 결과는요? judges 3 2 1 1 2 2 3 2 2 2 2 2 2 3 3 4 3 4 5 5 5 5 5 5 5 5 4 3 5 5 5 5 5 5 5 자, 시상식 준비를 위해서 모두 링크~! 자, 갈아가세요! 시상식을 진행을 해야 하겠구요 링크~! 어, 이제! 네, 산을, 잠따가고 링크~! 자, 여러분들! 지금 우승! 자, 결승기를 바라나, 끝까지 준비해보시는 거예요! 링크~! 자, 최선을 지금 하신 분은 보석, 보석과 보석과 맞고 대기 아주 쉬게 와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대 앞에서 대기해주시길 바랍니다